천국은 마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영생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 안다는 것은 우리가 세종대왕을 안다거나 우리가 책에서 보고 아는 것 정도를 말하지 않죠 이 암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러니까 그 관계를 통해서 친밀하게 알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생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을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산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부르지 않는데요 제가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는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돈이 많다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힘 있고 권력 있고 학벌 좋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미모가 뛰어나고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믿음은 수용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네 수용하는 믿음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고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쉽게 말해서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이들과 알 수 없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을 살펴보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13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네 여기 그날 그날이요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 13장 1절 바로 앞에는 몇 장이 있을까요? 예 12장이 있습니다 12장의 그날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손마른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고쳐집니다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고침을 받아요 이게 뭐를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12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바로 잡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 손을 못 쓰는 분이 그 손을 다시 쓸 수 있게 되고요 귀신 들려서 두 눈을 눈이 안 보이고 말도 못하는 그가 귀신이 쫓겨나고 두 눈으로 보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냉랭함은 이 자리에서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을 거라는 확신이십니까?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장면을 바로 그 자리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있는 이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한쪽 손 마른 이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에도 이들은 오히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눈 먼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고침을 받는데 그걸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바을 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의 왕 바을 세부를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 냈다고 예수님을 모함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인데요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세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그 메시아라면 증거를 대봐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히는 일입니까? 뭘 더 보여줘야 되냐고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는 걸 그렇게 똑똑히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이죠 이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게 뭘까요? 지금 그들 앞에서 온갖 사역들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라는 바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는 다르거든요 이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자신들을 로마의 압재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바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이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였고요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해줄 이가 그 일을 이루어질 존재가 그들이 꿈꾸던 메시아였습니다 이렇게 이미 자신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메시아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생각한 것과 다른 것을 말씀하시며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3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신들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찾는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는 없거든요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고 알려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께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 하지 말고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믿음은 무엇보다 먼저 나를 예수님께 맞추고 그분을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믿음은 점검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점검하는 믿음이요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 자신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들의 모습을 네 가지로 말씀하시죠 딱딱한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오는 것 같지만 해가 돋을 때 그 뿌리가 타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요 가시떨기가 해를 잘 막아줘서 잘 자라나 싶었는데 문제는 가시떨기가 이미 모든 양분을 다 가져가 버려서 더 이상 거기선 자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만 어떤 건 10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3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자신들만의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그냥 농부가 씨뿌린 이야기로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며 예수님을 수용했던 그 제자들은 처음엔 몰랐을지라도 결국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농부가 씨뿌린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도 빼앗아가 버립니다 길까지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얼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볼까 싶습니다 문제는 말씀대로 사는 게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핍박을 당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결국 포기하죠 돌받칩니다 가시 떨기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을 갖고 싶고 더 얻으려는 염려와 그리고 망상 때문에 숨이 막혀서 아무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런 반면에 말씀을 듣고 깨달아 100배나 60배 또는 30배 열매를 맺는 이들도 있습니다 좋은 땅을 가진 이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그냥 농부가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었다고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다양한 땅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땅인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땅입니까 네 가지라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로 우리 줄여볼까요 예수님은 네 가지 땅을 말씀하셨지만 결국 여기 네 가지는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씨가 뿌려졌는데 열매를 거둔 땅과 거두지 못한 땅이요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열매를 거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더 잘 살게 되었느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했더니 내가 한 것에 30배 60배 100배를 주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 아니라고요 여러분 뿌려진 씨가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우리 마음에 뿌린 그 씨는 무슨 씨입니까 말씀의 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더욱 하나님을 경애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내 안에 있는 죄가 더 드러나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알아가고 그 예수님 닮아가고 싶다는 욕망이 여러분 안에 솟아나는 것을 느끼십니까 혹시 수없이 많은 말씀을 읽고 들어왔지만 말씀을 듣고 잠깐 뜨거워져도 봤지만 결국 내가 겪는 수많은 상황과 내 안에 유혹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 건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니면 혹시 내게 뿌려진 씨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지 아니면 쌍만 나오다 죽어버렸는지 아무 관심도 없는 건 아닙니까 그냥 종교적인 의무들을 지켜나가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자기 만족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밤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말씀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을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귀한 일이죠 또 각자의 장소에서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들었다는 것 거기에 스스로 만족하며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뿌려진 말씀의 씨가 어떤 결실을 맺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가전제품 하나만 구입해도요 이게 도대체 잘 작동하는 건지 여러분 점검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생을 책임지는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는 이 말씀은 제대로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믿음은 말씀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점검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 목상하는데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땅일까 여러분 왜 땅일까요 왜 내 종류의 동물이나 내 부류의 사람들로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물론 씨를 뿌려야 하니까 땅이겠죠 그런데 그것 말고도 땅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땅은 변한다는 겁니다 길가는 끝까지 길가고 돌밭은 끝까지 돌밭이고 한 번 가시떨기로 가득한 그 땅은 끝까지 가시떨기만 가득한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땅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점검하기 위한 겁니다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한 번 평가하고 낙인 찍혀서 너는 영원한 돌밭이야 너는 영원한 가시떨기밭이야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태를 점검하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모두가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떤 땅이죠 씨앗이 떨어져서 잘 심겨질 수 있는 좋은 땅은 부드러워야 합니다 땅이 부드럽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 경작됐다 다시 말해서 잘 으깨진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땅이 되려면 잘 깨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믿음은 깨어지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인데요 같이 한 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이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때 그런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요 과연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까요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복음서는 곳곳에서 보여주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인데요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멘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길에서 서로 논쟁을 벌이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거 갖고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여러분 근데 바로 이 전에요 이 직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9장 3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그들이 그 논쟁을 벌인 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신 바로 다음이라는 겁니다 이번이 처음부터 이번이 처음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 그걸 말씀하신 게 언제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처음 말씀하셨고 이번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건데 그런데도 이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이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자기들이 꿈꾸는 미래가 아니거든요 제자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죠 제자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후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은 10장 37절인데요 여짜오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 없어서 주의 영광 중에 그 십자가의 좌우편이 아니고요 주의 영광 중에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10장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화가 났을까요? 왜 화를 내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놈들이 선수 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일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또 무슨 말씀 하셨느냐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3절 34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예수님 세 번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순환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하신 바로 다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이 두 번째와 전혀 다르지 않잖아요 아니 오히려 더 노골적이 되어져 가고 있죠 두 번째는 자기들끼리 논쟁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중에 대놓고 예수님께 와서 그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이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들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한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마치 전혀 듣지 못한 사람처럼 굽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생각들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 하지만 자신들만의 하나님 나라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은 도무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살아가고 교회를 다니면 저런 복을 받고 이런 자기만의 하나님의 나라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그 꿈을 꾸면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무장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은 복된 삶입니까? 어떤 삶이죠? 복된 삶입니까? 네 맞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은 복된 삶이에요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복과 주님이 약속한 복이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누리는 평안은 따뜻한 방 안에 들어 누워가지고 부른 배를 문지르면서 누리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누리는 평안은 험한 세상 이 영적인 전쟁터 한복판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중에 그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주님 계시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인 거죠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행복은요 내 집 마련했기 때문에 차를 바꿨기 때문에 명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얻는 싸구려 행복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된 행복은요 당장 원수가 내 목전에 있을지라도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이 해석되어지고 마침내 언제나 말씀으로 함께하시는 인마누엘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누리는 행복인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깨어질 때에야 비로소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주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질 겁니다 제자들은 또 그들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는 언제 깨졌죠 바로 십자가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깨어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 십자가에서 내가 멋대로 생각해낸 그 하나님 나라가 박살이 나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 주장과 내 욕심이 깨어져야 합니다 당연히 쉽지 않죠 내가 죽어야 하니까요 내가 죽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때 비로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걸 보게 됩니다 아직도 내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듣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 말씀이 다 튕겨져 나가죠 잠깐 내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말씀이 조금만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으면 내 던져버리죠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 인생 내가 책임지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염려 다 지고 가느라 정신이 없고요 거기에 필요한 돈의 유혹을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망한 자임을 알고 내게는 어떤 소망도 없음을 고백할 때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이미 그런 삶을 살아갔던 이의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바울의 고백이 이 밤에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어떤 거라고 말합니까 그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임을 인정하고 이제 내 주장 내 욕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믿음은 그 십자가에서 깨어지는 믿음인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주시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은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 나를 점검하는 것이고 내 안에 뿌려진 말씀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믿음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받고 그 십자가에서 깨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땅에 뿌려진 씨가 결실하고 풍성한 열매 맺기를 가장 원하는 분이 누굴까요 길가가 돌밭이 가시떨기밭이 좋은 땅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가 누굽니까 바로 그 땅에 씨를 뿌리는 자 그 씨를 뿌리는 자가 바로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씨를 뿌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받아들이고 싶은데 잘 안되십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내 상태를 보고 점검하고 싶은데 잘 안되십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싶은데 잘 안되십니까 예수님한테 매달리십시오 이 밤에 씨를 뿌리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이마다 그 굳어진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박혀있는 돌들을 빼내어 주시고 깊이 뿌리 내린 가시떨기들을 뽑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뿌려지는 나의 숨에 심하다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열매 맺는 그런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